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틀째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준 뒤 해소될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만 보면 파랗고 맑아서 날씨 참 좋다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황사가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울릉도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포항에서는 16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요. 울릉도에서는 174까지 튀솟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고요. 공기 흐름이 느린 탓에 내일도 농도가 짙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먼지 때문에 조금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상 춘분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